래퍼 오답률, 밀리언마켓 제공, 서울는 연합뉴스, 이은정 기자는 엠넷, 고등래퍼. 2. 에 출연한 오답률 19. 이 프로그램 종영 2개월 만에 가요계에 정식 데뷔한다. 19일 소속사 밀리언마켓에 따르면 오답률은 22일 오후 6시 두 곡이 수록된 첫 번째 싱글을 선보인다. 19. 오답률 첫 번째 싱글 티저 이미지, 밀리언마켓 제공, 공식 sns에 공개된 티저 2. 미지에는 오답률의 랩네임이 친칠라, 친CHILLA라고 적혀있다. 오답률은 고등래퍼 2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뒤 싱어송라이터 수. 난, 래퍼 페노메코 등이 소속된 밀리언마켓과 전속 계약을 맺었다. 밀리언마켓 측은 오답률은 이번 싱글을 통해 고등래퍼 2. 에서 다 보여주지 못한 역량을 보여줄 것 이라고 전했다. mimi.yna.co.kr 2018년 6월 19일 10시 23분 송구